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러 왔더니 우리 피디님께서 이 말씀 하시네요. 감사하다는 말 좀 전해달라고 어떤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우리 화면 밑에 이렇게 몇 명을 뽑아서 책을 이렇게 보시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제가 쓴 책을 드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불자분께서 한 50권 정도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법보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셨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너무나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또 수많은 역사 이래의 스님들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셨잖아요. 법을 설하셨고 이 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었고 그걸 통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고 괴로움이 소멸된 또 자유로운 걸림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제 아주 어려운 법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나도 쉽지만 그 속에 아주 그 가르침의 핵심이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 오늘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티베트 불교에 보면 틸로파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성, 자성, 벌레 면목, 주인공, 참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진정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자리를, 이 지녀의 자리, 이 자리를 이제 틸로파는 마하무드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마하무드라를 바르게 발현시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정말 진리의 참된 맛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그 깨달음이라는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틸로파의 여섯 마디 가르침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딱 여섯 마디의 가르침인데 아주 심플해요.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둘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 셋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넷째는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다섯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여섯째는 그저 쉬어라. 하는 이 아주 심플한 여섯 마디 가르침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쉽지만 우리가 어쩌면 거의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반대로 생활하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가르침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이 여섯 마디를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떤가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기억 안 하고 사나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말라 말라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르침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짧은 말 속에 그 참된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지나간 것을 아예 한 번도 기억하지 말아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과거를 떠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현재를 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는 걸 통해서 현재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과거에 했던 실수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헤아려 볼 수 있고 당연히 기억하고 떠올려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 또 과거의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제화 시켜서 그걸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거죠. 기억하되 기억함이 없이 해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기억과 과거의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고 또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필요에 따라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런 정도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온천지 과거입니다. 과거 내가 과거에 이랬고 저랬던 것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거워져요. 괴롭고 지금 여기가 괴롭거나 무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 그것을 떠올릴 때 괴로워요. 방금 전에 누가 나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속이 들끓고 있습니다. 화가 막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방금 전 이미 지나갔던 그 기억 그 사람이 나한테 시컷 욕을 해주고 떠나갔던 그 기억을 떠올려야만 지금 내가 화날 수가 있어요. 그 과거와 연결되어서만 지금 그 화가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진실은 뭘까요? 내가 과거를 떠올려서 한 생각 일으켜야지만 괴롭다면 그거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과거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허상이잖아요. 그게 왜 허상이냐. 과거에 예를 들어 이미 지나간 그 과거에 그 욕을 나에게 했는데 내가 언제나 그 욕을 먹으면 괴로울까요? 그게 실체가 있다면 그 욕을 먹으면 나는 언제나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건 별로 안 괴로워요. 그리고 또 똑같은 욕을 했는데 내가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내 인생에서 아주 좀 중요한 사람이거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의무부여를 해놓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남들이 나를 욕할 때보다 훨씬 더 괴롭겠죠. 그러면 그 욕설 자체가 괴로움이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 나름 분별을 해서 의무부여를 해서 그 지나간 과거, 과거, 과거마다 전부 다 분별을 하고 있어요.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고 심각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것의 어떤 집착과 이런 것들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그 과거, 그 욕설 그것이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괴로움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소리죠. 그 욕설만 그럴까요?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의 과거가 과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뭘까요? 지나온 과거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좀 더 열심히 잘 살았더라면 그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나쁜 놈 내가 복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처럼 과거의 삶 전체가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중요하거나 특별하게 의미 부여한 것 특별하게 좋았거나 특별하게 싫었던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았던 걸 갖지 못하는 것에 따른 괴로움을 부여한 것 살고 있고요. 특별하게 싫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밀쳐내지 못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부여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하면서 지금 못난 나를 비교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죠. 또 옛날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죄의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과거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진여를 사는 게 아니에요. 마하무드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눈앞에 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생한 정말 살아있는 이 삶이 전혀 무게감 없는 그 어떤 좋거나 나쁜 분별이 없는 텅 빈 이 진실이라는 아까 이 틸로파가 마하무드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이 참된 진실이 눈앞에 온전히 100% 지금 여기에서 완전하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과거에 살아왔던 그 삶에서 내가 켜켜이 쌓아놓았던 잘한 거 못한 거 옳았던 것 그르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기억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실제화 시켜요. 그래서 현실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거를 기억할 필요 없을까요? 과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도 그 당시 그 과거에 내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분별한 것 진실이 아니라 내가 분별해서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허망한 망상을 덮여 씌운 거예요. 그걸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진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억 속에서 그렇다라고 해석된 것일 뿐이거든요. 또 하나 왜 진실하지 못할까요? 그 과거를 다시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단 1초라도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서 살다가 올 수 있을까요? 언제나 지금이라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100% 지금을 살았을 뿐이에요. 지금을. 과거를 살 재간이 없습니다. 없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라니까요. 생각 속에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 이미 지나간 과거는 털어버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참회하고 놓으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냥 죽을 때까지 참회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짧게 진정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주 잘 나갔던 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이랬을 때, 인기 많았을 때 그거를 지금까지 보여잡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그것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니까, 허상이니까. 지금 여기에 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이미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 미래를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 가볍지 않을까요? 과거와 미래 때문에 가볍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뇌과학에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주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조차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살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의 구조는 분별했다 하면 그 분별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 부정 나눠놓고 그 중에 긍정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하는 건 부정적인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게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분별한단 말이야. 무조건 분별하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면 무조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는 항상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심지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무엇이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모든 게 막 완벽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행복하지 못해요. 그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지 못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지금 이미 와 있는 행복조차 만끽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지금 그것이 와 있잖아요. 그 행복이 와 있잖아요. 행복하라고 온 거거든요. 나에게 찾아온 그 행복이 지금 진실로 온 거거든요. 그럼 마음껏 행복을 즐기면 됩니다. 지금 내 앞에 행복이 왔다면 그 행복을 아무 일으키는 생각 없이 마음껏 누려도 좋다. 그걸 누리라고 지금 그것이 왔잖아요. 온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왔을 때 그 행복을 못 누립니다. 100% 거의. 다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행복이 언제 깨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얼마 안 있다가 나쁜 일이 올려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 그래요. 스님 요즘에 마음 공부를 해서 정말 그동안 내가 가졌던 괴로움이 정말 한 생각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집착을 탁 내려놓고 났더니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없이 사니까 그냥 이렇게 행복하네요.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스님 불안해요.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렇게 문제없이 살아도 될까요? 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분별의 없습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말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 더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그 돈 가지고 어디서 빌불뜨려고 그러냐. 더 벌어야 된다. 앞만 보고 남들도 그것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있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 늘 당연시 되어 왔어요.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만족해도 되는 순간에 조차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미래가 어떨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미래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미래가 정말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야. 이러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의 여러분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몸을 나라고 여기고 오원개공을 모르잖아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지금은 내 몸이 늙고 내 몸이 병들고 내가 망하고 내가 괴로워지고 내 자식이 사고치고 내 돈이 없어지고 내 명예가 사라지고 언젠가 내가 죽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가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본문을 듣다가 어? 이 몸이 내가 아니네. 이게 말로만 맨날 듣다가 이게 정말이네 하고 증득이 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거 그동안 우리 불교에서요. 깨달음은 엄청나게 저 하늘 높이 멀리 있는 거야. 나와는 상상할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는 거야라고 고정관념처럼 익혀왔던 거 그거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본문을 들으며 따라와 보셔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보임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 수행은 막 고된 수행 고행주의 같은 수행이 아니에요. 삶을 즐겁고 재밌게 살면서 이제는 거기서 이런 거 같아요. 옛날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너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남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끌려가고 욕하면 거기 끌려가고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 끌려가고 이 상황이 진짜인 줄 아니까 그 경계가 진짜인 줄 아니까 진짜 심각한 건 줄 아니까 거기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말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조건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불안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삽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불안해하던 그 전체의 어떤 삶의 구조 전체 나와 너와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 내가 불안했다 행복했다 하는 그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조건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불안 왔다 가죠. 행복 왔다 가죠. 젊음 왔다 가죠. 병 왔다 가죠.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은 그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진실에 눈뜨게 되고 실상에 눈뜨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는 늙는 게 아니구나. 나는 병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불생불멸이구나. 무생법인이구나. 이 자리에는 이 마하무드라라고 아까 말했던 그 자리에는 이 법의 자리, 마음이라는 자리,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자리는 승속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안팎이 없습니다.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분별로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창조 작품이에요. 내가 창조주였고 내가 조물주였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온 우주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습니까? 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한 생각 딱 일으켜야만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가 창조되잖아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 이거 미래에 대해서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내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가 두려워지면 어쩌지? 두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리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미래를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인광보잖아요. 유유상종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 업보의 법칙이잖아요. 의협으로 생각이라는 업으로 지금 미래가 두려울 텐데 미래가 잘못되면 어쩌지? 미래가 서글퍼지면 어쩌지? 미래에 늙고 병들면 어쩌지? 그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면 업 따라간단 말이에요. 업보로. 그걸 두려워하면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지금을 누리면 돼요. 아직 오지 않은 괴로운 걸 끌어당기면서 괴로워할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몸이 어디가 좀 아파도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법문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아이들과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비싸고 뭐, 비싼 집에서 비싼 음식 먹으며 살진 못해도 비싼 가방, 비싼 옷 입고 이러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상상하지 마라. 셋째,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죠. 그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현재의 한 생각을 우리는 현재의 늘 한 생각을 일으켜서 살거든요. 한 생각으로 현재를 해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현재를, 현재라는 이름을 현재라고 제가 붙인 건데 지금 여기를 진짜배기, 생짜배기 살아있는 이 순간을 못 살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 순간을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색안경을 가지고 걸러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곡해서 바라봐요. 지금 내 인생에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건 그냥 인연 따라 텅 빈 이 자리에서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파도가 하나 쳤을 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그냥 인연 따라 이 일도 일어나고 저 일도 일어나거든요. 인연 따라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해요. 인연 따라 젊어지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고요. 인연 따라 돈이 많았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인연 따라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웃긴 것이요. 통장에 집값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실제 그렇게 있습니까? 통장에 내 의식 속에만 있잖아요. 통장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내가 그걸 뭐 느낍니까? 그냥 거기 안에 살고 있는 거지. 매 순간 눈앞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맨 느낌으로 지금 지금 여기 눈앞을요.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다가 홀로 이렇게 고요히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지금 여기에서 과거도 떠올리지 않고 미래도 상상하지 않고 지금 여기도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그냥 한번 있어보자. 모든 걸 쉬고 그냥 한번 있어보자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거를 말하자면 이름 붙이자면 그걸 명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어요. 그걸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굳이 명상이나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걸 이름을 붙이면 그거의 모양이 돼서 특정한 수행 방법, 명상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별다른 명상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이따가 법문 끝나고 아니면 여러분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잖아요. 누워서 명상이라고 항상 앉아서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누워서 잠자리에 들 때 TV를 끄고 TV 틀어놓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분 후에 자동 꺼지게 해놓고 잠잔다.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아닌가 싶어요. 잠자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그 명상의 순간인데요. 잠자기 직전에 TV를 먼저 끄고 핸드폰 멀리 띄워놓고 그러고 탁 누워서 누워서 눈을 감고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상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어 보세요. 그냥 있어 보세요. 그냥 있는 이것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냥 있는데 그냥 있는 이 침묵이랄까? 생각 일으키지 않고 있는 이 침묵, 이 고요함 이게 알아차려져요. 아까는 시끄러웠잖아요. 이 고요함이 알아차려지고요. 또 생각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때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려지고 생각이 사라졌구나 또 하나가 알아차려져요. 또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빵 하고 나면 빵 소리가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도심 포교당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 건물, 앞 건물, 옆 건물이 다 이렇게 빌딩으로 돌려 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가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것 같아요. 위에 또는 아파트 2층에 주상복합 2층이 법당이다 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한마다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있으면요. 뭐 부부 싸움하는 소리 또 새벽 1시, 2시에 앞에 원룸에 사는 여자친구로 찾아온 남자 같아요. 두 분이 뭐 사이가 안 좋았는지 새벽 2시, 3시까지 막 네가 올았네, 내가 올았네 하고 싸우는 소리까지 들리고요. 뭐 배달하는 오토바이 같은 거에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요. 사람 사는 재미가 이런 건가 싶어요. 그런데 누워 있으면요. 나는 분명히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들려요.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려고 의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오토바이 소리가 부르릉 와서 가버려요. 왔다 가요. 이게 알아차려져요. 우리가 바디 스캔 명상 혹은 신념처 명상이라고 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한 번 스캔하듯이 이렇게 관찰해보면 머리가 느껴지고요. 어깨가 느껴지고요. 입안이 느껴지고요. 배가 숨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발바닥의 감각도 느껴지고요. 몸이 뜨거운지 더운지도 느껴지고요. 저절로 지금 더운지 추운지가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그것이 변치 않는 거 아닌가요? 그 알아차려지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지는 내용물은 분별이잖아요.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기억이거나 생각이거나 상상하는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런데 이 알아차려지는 것은 분별하지 않아도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 이전에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저절로 이 아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빛깔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한데 공적한데 영지. 소소영량하게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그래서 우리 명상은 두잉에서 빙으로의 전환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두잉. 뭔가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거나 과거를 떠올리고 있거나 미래를 떠올리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상상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24시간. 그런데 잠시 두잉하고 있는 중 이 상태에서 빙. 있음. 있는 중.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게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이 소리를 통해 이 존재감이 확인되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한 생각 분별하면 내 몸이 있지. 내 귀가 있지. 내 귀가 그 소리를 들었지. 이거는 분별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 귀가 소리를 듣자마자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지. 내 귀가 저 소리를 알아차렸지. 이거는 분별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실제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지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이 일어나죠.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 소리를 이 컵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분별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쉬고 있으면 빙 그냥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있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있음이. 이 존재함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아래차님 내가 저것을 알아차린다 하는 둘로 나뉘는 둘로 나뉘는 분별이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무라일체라 그러잖아요. 뭔가 아득한 아침에 산에 딱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가는데 햇볕이 착 띌 때 내가 했는지 해가 난지도 모르겠고 그냥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어떤 일체감 같은 것 속에서 그냥 아득해지는 그런 순간같이 그런 순간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하거든요. 그때는 둘이 없습니다. 불의법 불의법의 진실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또 넷째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이게 뭐 세 번째와 비슷한 얘기죠. 어떤 것도 머리로 잡고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아라 이게 병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병이 이거예요. 머리로 자꾸 탐구하고 생각하고 이게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상생활 할 때는 생각하고 사유하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다 해야죠. 일상생활을 살 때는 근데 이 이 마음 공부할 때만은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발심을 일으키고 나서는 그것을 생각으로 탐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자리를 법을 깨달음을 탐구해가지고 알겠다 생각해서 알겠다 머리로 헤아리서 알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탐구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시간을 최대한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있어보는 거예요. 오직 그냥 왜 온전은 내가 하지 않아요. 저절로 저절로 하고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잠시 멈춰서 먹고 있는 저절로 먹고 있는 이것을 그냥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멈출 필요도 없이 몸의 동작까지 그렇게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면서 오해하기 쉬운 얘기예요. 일반인들에게 마음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다 욕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지지 말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다 욕하죠.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고 조작하고 애써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이 말을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응무소지 이 생기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선호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왜? 인광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최선의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안 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원인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는 원인 슬렁슬렁 대충 한다는 원인 그거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연이라 그러잖아요. 간접적인 보조 연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도록 돈 벌고 싶어도 여러분 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천명, 만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전부 다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돈 벌어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난 언제나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운이 좋아 벌린 거지. 나중에 또 벌 수 있겠지. 벌어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실력이 있으면 무조건 되겠지. 실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지 않는 거고 실력이 있다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실력의 기준이 그런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기준은 또 다른 기준일 수 있거든요. 인과응보의 그런 기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다른 것뿐이에요. 인연이.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냥 서로 다른 인연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인연이 잘 맞아. 예를 들어 요즘에 그렇대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갑작스레.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무슨 자기 집에 아파트 값이 뜬 데 많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부자된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고 착각이 들고 또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괴로움이 의외로 엄청 많다 그래요. 그 생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외부 경계에 따라서 실제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 내가 돈 번 건가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가 번 겁니까? 그냥 사회가 시대가 벌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니까 다 같이 번 거고 옛날 같으면 다 같이 가난했을 때 같으면 다 같이 가난했고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지금 한 50대쯤 되신 분들 시대는 어릴 때는 힘드셨지만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회가 막 발전하는 시대였어서 어지간하면 돈을 버는 시대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돈 벌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면서 또 그 시대는 쉽게 쉽게 벌었잖아요 하고 또 무시하기도 한다라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다 생각입니다. 다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내가 버는 거 아니에요. 인연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주 법계가 중중무진 연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인연이 착 들어맞아야 돈 하나를 벌 수 있어요. 단돈 천원도 내 혼자 버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함께 협력해서 그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병나는 거 내가 나기 싫다고 해서 안 나지지 않아요. 병날 인연이 되면 그냥 병이 낫는 겁니다. 교통사고 내가 안 나고 싶다고 해서 안 나지지 않아요. 1초 상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잖아요. 어떻게 내 뜻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돈 벌었지.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애써서 부자가 됐어.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애써서 뭐를 만들었어. 자기 생각이에요. 인연 따라 될 만하니까 됐는데 내가 했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내가 한다라고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진실은 나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하는 거죠.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라는 법신불이라는 진정한 내가 하는 거예요. 법신불이 진짜 나예요. 이 우주 전체가 진짜 나예요. 그 우주 전체라는 진짜 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야 될 내가 조작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으니까. 왜?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성공했어잖아요. 이 온 우주 전체가 나라니까요. 법신불처님이 나라니까요. 그러면 거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들고 무너뜨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전체가 난데.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져요. 저절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그저 쉬라 하는 거예요. 그저 쉬게 됩니다. 이 마하문드라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돼요. 법을 깨닫게 나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거 하나하나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문 듣다가 깨어나면 이 여섯 가지가 동시 구족돼요.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어나고 난다면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이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죠. 저절로 쉬게 되고 저절로 막 조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조작하지 않는데 애써 노력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는데 만사에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부처님처럼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중생 굳이 안 하면 절대 안 되라는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을 깨달았을 때 드러나는 여섯 가지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조금 이렇게 실천하도록 조금 한번 마음 써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를 한번쯤 이렇게 음미해 보면서 내 공부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